여러분 회복이라 하면 이전의 상태가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되돌아가야 되는 어딘가가 있다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주님만 참 축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러 갑시다 Celebrate, 주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, 기쁨의 소리 짓게 들여 모든 일 위해 뛰어나신 일을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돼야지 회복됩니다 내가 그냥 회복의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없습니다 두 개 작업합시다 죄를 태우시고 각을 뜨시고 그 작업이 끝나면 나는 정결합니다 흠없음을 받습니다 고아흐 주님의 숨을 쉽니다 내가 이제 내 숨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을 하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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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